저 컴퓨터 받아줄게 나 좀 더 줄게 아 죄송합니다 나 자치의 성적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수업 안 되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3D를 할 때 현재 시각 아 현재 요일 2024년 5월 29일 여기 여드름 난 거 같아 아 씨 많이 아픈데? 지금 5월 29일이고요 업로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소스가 없어서 저 오늘 간단하게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해요 워킹? 워킹 최후 통첩 최후 통첩? 최후 통첩? 워킹이라는 사람들 워킹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돼 또 너가 대신 한마디 하면 안 돼? 복귀하지 마세요 아니 복귀하지 말라 또 사건 사고가 많은데 저희도 이제 거의 좀 졸전이어서 바쁘거든요 맨날 영상 시작할 때마다 졸전 때문에 바쁜데 이지를 안 하는 거 같아 아래 그게 안 나는 거 같아 호호 디듬이라고 거 맛있다고? 그게 왜요? 하하하 아 아 여러분 야자기 위험한 이유를 아세요? 왜죠? 뭘 잘했어 이거 좀 쓰기 어렵다 이거 쓰기 어렵겠다 지금 잘 입어 잘 입어 시추어통으로라도 올려라 졸전만 아니면은 깨끗할텐데 인정? 시럽 나도 깔끔한거 별로 안좋아 그니까 더럽다기보다는 이렇게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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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좀 안정감있다 너 ADHD냐? 그니까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때 달력 책상에 달력 두듯이 아 근데 그거는 앞에 가림막이잖아 안정감이 생기잖아 여러분 제가 멸이를 며칠 안 감은지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뭐하나 썩겠습니다 정답 1주일 머리 지금 스타일 보면은 어제 까먹은거고 네 오늘 까먹은거고 모르겠어 뭐야? 송추를 하는거야? 응? 송추를 하는거야?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근데 왜 저래서 넣어? 아 이건 지금 그냥 이렇게 부 부 부 그걸로 지금 졸전이 지금 졸전이 37일 남았거든 저거 38일은 37일이지 응 오늘 또 나 봤을때 오늘 온계순이한테 쓴소리 안단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왜냐면은 어차피 졸전 때 다 들통날거기 때문에 준돌이 꼭 팬들 야 야 퇴근 작업을 해야지 롤처를 하고 있냐 작업 중인데 야 작업을 하라고 작업을 작업이잖아 이런데 쓰라고 자평경을 빌려준거야? 저 학교 건데 아 그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거 해주라고 지원해줬냐고 이게 매원도 느낌이야 사실 이게 졸전 롤이냐 어 미치겠다 형아 저거 끝났으면 회원 가야 돼 응 뭐 할거에요 조사 왜 예? 조사 왜요? 아 저기 네? 회원님 자고났어? 아니야 뭐야? 어? 회원님 자고났어 회원님 자고났어 회원님 자고났어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아 나 오늘 일상에 와서 프로파는 찍으려고 응 이거 좀 찍어줘 그래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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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이렇게 땡길게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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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어? 몰라 몰 응 일단 뒤에 모델이 앞에 나오는 거 지금 라임아 아 모르겠다 회원이 뭐래? 회원이 뭐라하니 너 뭐래? 넌 나 빨리 딴 거. 빨리 끝내래? 빨리 끝내래? 영상 마지막에 할 거야? 영상? 그러지 않을까? UI UX랑 같이 할 거 같은데. 아니 UI UX 하는구나. 빡세네. 오빠는 롤트 테스트 하지 말고 작업해. 너 나오면 안 되지. 나 이 옆에 가는데. 왜? 너 어딘데? 너 어딘데? 너 어딘데? 너 키워, 너 랭크. 어, 랭크? 너 어디야? 브론즈, 골드, 실버, 다이아. 바위. 바위. 바위? 아, 뭐야. 잘 떨어지지. 이번 거 제대로죠? 한마디 해. 이번엔 죽지 말길. 야, 끝이야? 담백하게 해줘야 돼, 이런 거. 야,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근데 확실히 여기 놔두니까 손을 안 타. 그게 좋은 거. 흙 아직 축축하거든, 바닥? 물 많이 줄 필요 없단 말이야. 니 그때 물 건강 많이 줘서 좋은 거 아니야? 닥쳐.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영상 한번 찍어줘. 여길 카메라. 여길 카메라. 여길 카메라 비가 좋지 않네. 아, 뭐야. 됐어? 어. 거꾸로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kg 중량 조끼를 맨 준돌이 겁니다. 중량 조끼 이거 왜 가져왔냐면, 운동하려고 가져왔어요. 존나 멋있죠? 오늘 교수님. 건강 아닌 건강 때리셨는데. 아, 조금씩 나왔네요. 작업해야 돼가지고. 오늘 특강도 있잖아요. 근데 오후에 무슨 특강 하는 거? 몰라. 오늘. 오늘 뭐 찍지? 오늘 운동 콘텐츠 찍을까? 어떻게 생각해? 뭐든 찍어. 뭔데. 뭐. 피용이 전화 왔는데? 여보야. 분량 조끼. 20kg 넘어요, 형. 왜요? 뺄 수 있어요. 무게 뺄 수 있어요. 물이긴 해. 물이긴 해. 뭐? 어? 어, 진짜 못 참아. 뭐야? 뭐야? 뭘 또야. 찍은 적 없는데. 대학 내년. 고마워. 고마워. 어, 형. 어, 형. 어, 형. 형, 형 다 간다. 진심 모드다. 발견치는 거 없는지 확인하자. 형, 지금 여기 팩스 이렇게 스테이지 같아. 어, 이거. 아, 형. 아, 형. 어, 형. 어, 형. 어, 형. 너무 옛날이라서. 아니야, 자세. 공중에서 자세는 거의 정확했어. 네. 너무 옛날에 했어가지고. 형, 멋있다. 형, 발목 나간 거 아니에요? 아, 형. 너무 옛날에 했어. 야, 장난 아이가? 예. 멋있다. 원래 540도. 했던, 할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만 놨죠. 어, 이 정도 하죠. 형, 발목 나간 거 아니에요? 형 발목 나간 거 아니에요?